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은 점점 더 규모와 전업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해가는 축산업에 IT기술이 접목되어 생산과 경영과정까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돼지를 생산하기 위한 농가의 노력도 평가받고 돼지국의 품질도 높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필요성으로 개발된 것이 양돈 생산 경영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솔루션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돼지의 전생의 주기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돼지 헬스케어 플랫폼인데요. 어미돼지가 더 많은 새끼를 낳고 태어난 새끼가 중간에 폐사되는 것을 줄여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어미돼지의 분만에서부터 비육돈의 추락까지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0년간 축적해온 14학원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어미돼지를 개체별로 관리하고 출산 횟수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어미돼지로부터 몇 마리의 새끼 돼지가 생산되어 최종 도축됐는지, 도축될 때까지 먹은 사료의 양, 질병이력, 질병예병을 위해 투여된 항생제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존은 무관으로 돼지 이상 증오를 파악하는 방식, 단순히 데이터를 기록하는 관리 스탭만으로는 생산성을 끌어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AI 기술을 접목하면 어미돼지가 연간 생산하는 새끼 돼지수와 행동을 분석해 돼지 이상 증오와 질병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육 단계에서 도표 사율을 줄일 수 있고 최종 출하량은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기존 사육 방식에서는 어미돼지 외에는 모두 그룹 관리되고 있지만, 이 솔루션을 통해 모든 비육돈에도 개체별 관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까지 결합하면 양돈 생산 체계에서 더 나아가 유통 소비 혁신도 가능해지는데요. 각 개체별 이력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소비자들은 판매되는 돼지의 생산 과정과 이에 따른 품질 상태도 투명하고 상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좋은 품질의 돼지를 찾는 수요로 이어지고, 유통에서는 품질별로 적정한 가격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유통, 소비까지의 전 양돈 산업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농축산 분야에서 혁신 기술은 필수입니다. 농업과 기술이 접목된 에그테크는 이미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단계의 농식품 밸류체인에 두루 적용되고 있고, 어느새 필수 기반이 되어 새로운 솔루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 밸류체인의 변화에 시작해 혁신 기술이 있습니다.